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돌아왔어요. 위로 데리고 가요. 데리고 가면서 이쪽으로 방금 느껴져요? 이게 인천이에요. 하나, 둘, 셋, 넷 이런거 하나, 둘, 셋, 넷 내가 반대로 돌리기 위해서 여기서 좀 더 감겼다가 풀리는거에요. 턴 돌 때. 그런 게 있죠. 슬라이스가 남아요. 제가 여자는 거예요. 남자? 남자는 거예요. 제가 여자는 여기 돌아보세요. 이제 가봐요. 어디서 하는 거냐면 손 힘 빼고 있습니다. 뭐가 느껴지죠? 탕하면 그 사람이 빨리 되죠? 여자가 졌다는거죠. 내가 여기서는 좋은게 아니라 풍는거죠. 코에다가 풍는거에요. 한번 해봐요. 와서 손, 손, 갈게요. 저쪽으로 좀 더 갈다가 그렇지. 이렇게 잘 되는거에요. 힘을 안 들이고 내가 들을 수 있는거에요.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